북한 가는 중 북한 가는 길 북한 가는 중 나시지를 입었을 때 등반을 대하는 마음가심은 어떠죠? 박대기 하겠다 오늘 거의 남장 박살 나나요? 오늘 거의 남장 일본 박살 몇 호 쓰지? 파이팅 왜이렇게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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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향 몇 호주였어? 보기향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오늘의 나시 다짐 민소매의 다짐 일봉 다하고 가겠습니다 가득 첫 코스는 지봉 텐디 여기에는 이름이 엄청 친절하게 피크로 몇 개 필요한지도 써있어 난이 28m야 재밌겠다 28m 파이팅 줄도 안 메고 줄도 안 메고 신발 어디서 먹을 거야? 왓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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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판 했는데 만족하나요? 만족 너 세 판 했나? 눈미가 빠질라 그래 이거 응 키키키키키키키 아 오늘 안 하고 갔으면 진짜 크롭하겠네 이렇게 좋은데 얼마만 하면 진짜 제대로 근데 집중하는 거 같아 그치? 평화 맨날 비 때문에 과일 먹을 거야? 수고하 플레이V A 하셨는데 플레이V A인데 플레이V A인데 팬 뒤로 간 거 같은데 옆으로 계속 가서 잘했어 나 시비까지 했는데 아저씨가 외벽에서 하면 금방 시비하겠다고 했어 우리 트레이브 클라이머한테 근데 시비 몇 개 안 했어 사실 한 세 개, 네 개 밖에 안 했어 죄송합니다 테라스? 핀 받을 뻔 탑 보여? 타고 안 보여 자음걸 좀 안 치니까 오리온 28m 이제 홀드 50개 잡으러 갑니다 어디 먼저 해? 어디 먼저 해? 오른쪽? 오리온 28m 따뜻해 해가 들어왔어 오랜만에 보낸 근육 하드프리할 때만 다시 시는 시간 킥도로 11개 거든요 병이병님 고이병님 오늘 나시티 파워는 마지막에만 필요했던 걸로 아 진짜 멋있네요 아 진짜 멋있네요 아 진짜 멋있네요 유튜브 볼래? 탑크북왕 김민정 탑크북왕 김민정